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불러오기가 다 됐네요. 이 게임은 더 라스트 오브 어스라는 게임이고 작년에 나왔구요. 가을쯤에 어 그리고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있는 노티독이라는 회사가 만든 게임입니다. 언차티드 아시죠? 언차티드 원투 쓰리 를 만든 회사고 이 플스 쓰리에만 나왔죠. 오프닝입니다. 약간 버벅일수도 있어요. 나 얘네들 이름도 까먹었다. 남자 이름 뭐죠? 사라져 오른쪽은 사라. 여러분들 스포일러 절대 하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조엘이죠? 예.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저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부탁드릴게요. 조엘 자 왼쪽 남자 아저씨가 조엘 올려? 아니 안 올려도 될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한 분들이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캐릭터를 이쁘게 만들었죠? 야 이건 좋긴 한데 마약이요. 강한 마약을 팔거든요. 그럼 대출국은 법 갚는 것도 시간 문제겠구나. 미국은 이렇게 좀 농담을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정서가 다르죠? 약간 좀 틀려요. 우리나라는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틀리죠? 평범한 일상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야. 난 너를 위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뭐야? 스윗할트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자기 아내 딸을 스윗할트라고 세라야 아빠 좀 바꿔줘라 세라야 아빠 좀 바꿔줘라 빨리 굉장히 급작 급박스럽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아까는 되게 평범했는데 내가 움직여요 무슨 일이 있었어 세모버튼 누르래요 야 딸이 이런거 주면 진짜 기분 좋겠다 그쵸? 넘겨볼까? 아빠에게 어디 보자 아빠는 저랑 어울리지도 않고 제가 듣는 음악은 정말 싫어하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다 쌩 까는데도 어째서인지 몇 년 최고의 아빠 노릇을 어떻게 해내고 있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생일 축하해요 귀요미 사라가 아 상당히 어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감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복선을 까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라의 이 이 그 생일 축하 편지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일단은 뭐 전화기를 한번 가보고요 뭐 안가도 되긴 한데 아까 삼촌이 전화를 했어요 사라한테 뭐 사라는 지금까지 뭐 그냥 어린애니까 세모버튼 세모버튼 콩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어디 있어요 자 아주 아빠가 없어요 라스토버스 전세계적 전염병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 돼 사람들은 공격적인 성향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강좌 사람들을 내보내야 해 오우 왓다 헬 뭔가 가스가 터졌나봐요 어 아 처음부터 잘 보세요 제가 내용을 미리 얘기해 드리면 안 되니까 지금 티비가 먹통이 됐어 제가 초반을 해봐서 알아요 이거 이거 여긴 넘어가면 돼요 스포일러라는 게 뭐냐면 미리 내용을 알려주는 거 미리 내용을 보지 경험해야 할 사람들한테 미리 내용을 알려주어서 김세계하는 거를 스포일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하지 않는 게 매너죠 야 이제 자 초반 극초반입니다 여기 지금 어 나지님 반가워요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어 무슨 일이지 아빠 전화기야 젊으면 젊다고 할 수 있죠 내가 전자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가 있어 오늘 밤에 늦을 거다 I'm going to be home late tonight I'm going to be home late tonight Go ahead and all the food See you in the morning 오늘 밤에 늦을 거다 I'm be going to Go ahead Go ahead 가 가라는 뜻도 있고 먹으라는 뜻도 있죠 All the food 식혀 먹다 All the food See you in the morning Dead Where is he? 해석 나왔잖아 영어 잘하는 게 안 해석 나왔잖아 근데 저거 해석 안 나와도 읽을 수 있죠 핸드폰 8 Miss Calls Where the hell are you? 자 8통 하나 전화 왔죠 나지님 고맙습니다 저거 그래 Where the hell are you? Call me On my way 가는 중이야 토미 그 이 사라의 삼촌이 토미에요 토미 토미가 지금 오고 있대요 On my way On my way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어 가고 있다고 이쪽으로 어 어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어 어디로 가야되지? 아 여긴데 원래 어 좀비라기보다는 아 아 예 좀비 좀비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쉽게 이야기해서 아 잠깐만 나 까먹었다 어떻게 한지 잠깐만 이게 맞는데? 어 까먹었네 아 이쪽이지 아 아 여기다 여기다 기다려봐요 어? 아닌데? 에이 여기가 아닌데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내가 뭘 안했나? 토론님 반갑습니다 어? 어? 아 그냥 여러분 쉽게 그냥 어 어 어 좀비 좀비라고 생각하세요 아 여기다 아 내가 실수했네 어 어 흐앗 흐앗 살아 괜찮니? 예 스포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 매너입니다 기본 여기 모르시는 분들 많으셔서 라스트 오버스의 현오모님 반갑습니다 헬리온님 반갑습니다 그 사람들 뭔가 이상해 어 네 아픈거 같애 으아악 지미 이야 자 그 이웃집 사람 흐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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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세라 어쩔 수 없었어 약간 이 아저씨 얼굴 제라드 버틀러 닮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군지 알죠? 300 주인공 제라드 버틀러 약간 느낌이 되게 비슷해 이건 제라드 버틀러 가면 잘할 것 같은데? 제라드 버틀러 누군지 알죠? 오 굉장히 터프하게 생긴 남자 배우 헐리우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 게임이 왜 찬사를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초반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지금 삼촌이 왔죠? 조일의 동생 형 무슨 일이야?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 라디오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요 감사합니다 지민 지민 난 불안해 난 내 딸을 지켜야 한다고 클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군대가 고속도로를 봉쇄했대 트래비스 카운티로는 못 가겠어 여기서 나가야지 71동 국도 타라고 안 무서워 나는 무슨 더 무서운 것도 많이 봤어요 나중에 아웃라스트 해봐야지 더 라스트 오버 어스라는 어드벤처 게임이에요 어? 누나? 아니 내가 누나가 아니고 저분 클린님이 누나래 2주뒤의 중간고사? 아 그렇게 중요한 대화는 안 나누고 있어요 읽진 않을게요 여러분들하고 좀 채팅 좀 얘기하다가 자 이러면 저는 모르겠는데 포자라는 그 아 뭐지 약간 바이러스라고 해야되나 그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뭔가 있어요 저도 해봐야 알겠는데 저도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 좀비로 바뀌어버려요 여기 사람들이 포자 그 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내가 과학을 잘 몰라서 안돼 그냥 가 스토압 어쩔 수 없었어 넌 내가 못 본 걸 본 걸 못 봐서 그래 그냥 갔죠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 딸을 위해서 촛촛이니 반갑습니다 어 그 기생충 같은 거 라고 생각하면 돼 딸 오른쪽 남자가 조엘 재단을 뒤에 타고있는 우리의 라 라 자 여기에 둘러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냥 한번 봐보세요 삐의의의 어디 들어 형 쟤네들 뭐야 대체 나를 공격하려고 했어 그냥 가 가 그냥 가 믿어마랴 난 내 딸을 지켜야해 이럴 된장 그냥 가라고 교통사고 아빠 아빠 어 사람 물려나 있어 발차기 이거 그거 같다 툰레이더 같다 야 이거 압류이 쉽게 안 깨지는데 그나마 이정도 데미지를 입었으니까 깨죠 여길 교통사고 후유증이야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Huh 으앗 야야 예야 여기 와라 비운즈투솔즈도 했었어요 예전에 터리가 아파요 네 재밌어요 비욘즈 소울즈도 재밌는데 한번 깨고 또 다른 팔았는데 재미가 없는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두세번 할 게임은 아니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도배 걸렸어? 기다려봐요 내가 응원해드릴께요 라오 툼레이더 해보시지 툼레이더 재밌는데 툼레이더 재밌어요 도망가야돼 톰이 길을 안내해 우릴 보여줘 난 내 딸을 지켜야해 사라 괜찮을꺼야 오우야 난리가났어 지금 예 이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자 새길로 가자 얻에 으with Jes ipte Y Like 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읏 어으 어어 가앗 얼 complic 다 왔어 다 왔어 저기야 이쪽으로 가야돼 빨리 안들어가면 죽어요 빨리빨리 됐다 형 빨리 가 고속도로 가라고 형한테 살아가있잖아 빨리 그래 거기서 만나자 여기 연락이 뛰어야되요 뒤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뛰어야되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긴장감이 장난 아닙니다 초반에 뒤돌아보면 죽어요 무조건 뛰어야되요 보통으로 했어요 왜냐면 방송용이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돼 무조건 하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큰일이 큰일군 자 되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게임하실거면 이거 보지 마세요 이 부분은 중요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이 게임을 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서 그냥 고개를 돌리세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딸입니다 장마 아 알았어요 우린 그 빌어먹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구요 널 안전한 곳에 데려다주고 삼촌 인대로 갈 것이야 아 하지만 아 알겠습니다 이봐요 우린 목숨 걸고 여기까지 왔다구요 아 이란 대자아 자 여러분들 이거 중요한 장면이 나오니까 아 아 토미가 왔어요 아 아 아 아 아니야 이건 꿈일거야 아니야 꿈이라고 믿고싶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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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는 진짜 꿈이야 아빠가 안아줄게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토미 못하고 말좀 해봐 내 얼굴 때려보라고 자 딸이 총에 맞았어요 총끼야 내가 화장 시켜줄게 나 변태에요 변태 기민 아 이거 되게 연기를 잘했다 주인공이 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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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더 라스트 오버 씁니다 확인된 사망자 수가 200명을 넘었습니다 주지사는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거제 시체가 수백구에요 국제보건기구가 최근 백신 실험에서 실패했다는 정보가 유출된 후 전세계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능을 못하는 현재 저희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착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가장 최근 개혁령이 가장 강하게 발령된 곳입니다 난리가 났죠 폭동 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전세계가 난리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좀비화되고 좀비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름 여름 20년후 20년후 예 11시쯤 오세요 많이 늙었죠? 조엘 안녕 오전엔 잘 지냈어 술 한잔 해야겠어 이 gta5 같애 어디서 본 장면이야 감염증 뭔가 배달할게 있대요 배달 배달 배달에 주목하세요 어떤 여자인데 되게 거칠어 보이죠 여자가 거래는 날아갔고 의뢰인은 우리가 계약을 파괴했지 아 배급표라는게 있어요 전쟁 났네 라라 라라보다는 선이 굵죠 이 여자가 서양 느낌 라라는 저 약간 동양 느낌 예 줘봐 그럼 놈들은 아직 근처에 있겠구만 그놈들이 누군지 알아냈나 로버트 자 로버트를 잘 기억하세요 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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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란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거제같은 놈 자식 로버트란 이름 많죠 미국에 자 로버트한테 가는겁니다 5구역에 있는 오래된 창고 난 당장이라도 좋아 가자 자 미국 굽기가 지금 심하게 훼손되어 있고 세상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굽기는 되게 소중하게 다뤄야되요 굽기를 버리지는 않고 나중에 훼손되면 태워야되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굽기는 나중에 훼손되면은 아주 깨끗한 곳에서 불태워 없애는 겁니다 훼손되면 그리고 굽기는 절대 땅바닥에 버리는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굽기가 미국 굽기가 저렇게 헤집어졌다는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네바산토스님 반갑습니다 지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거죠 감염체 때문에 그치 망했다는거를 의미하는거죠 굽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아닙니다 불에 태워서 깨끗하게 없애는게 어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거 기본입니다 그거는 어 왜그러냐면 국기를 태워서 없애는거에요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게 아니고 버린다는거는 국격을 떨어트리는거거든요 그래서 그 훼손이 됐으면 깨끗하게 불살라서 그 이렇게 소멸을 시키는거에요 쓰레기통에 버리는거보다 낫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가면은 나 공격한다 으아악 그리고 계속하면 죽어요 계속하면 죽어요 벙어제 30초? 뭐야 이게 자동 도배 방 도배 방지 시스템 있어요 아프리카 자 가자 아프리카가 좀 예 제가 그러는게 아니고 아프리카가 좀 제가 그러는게 아니고 흔한 노래 가사야 여기서 자막이 좀 빨리 지나갑니다 피씨로 그쵸 이거는 플스 독점작이라서 어 네 이거 여러분들 왜 플스 쓰리로만 나온지 아세요? 왜그러냐면 자부심이거든 얘네들 니네 소니꺼잖아요 그 소니 자부심이 있는거에요 나는 세계 최고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자부심 그런것 때문에 그리고 소니에서 만들었기 소니 사나이 있기 때문에 어 자기네 자존심이 있어서 다른 게임에 안내는거 같아요 어 파이어플라이 예 중요한 설명드렸네 저거는 저거는 스포일러가 아니죠 공권력이 대항하는 그니까 공권력 대 파이어 어 파이어플라이 공권력은 군대죠 예 도망가야되요 전력으로 달려 이런 거지같은 파이어플라이들 반란이라고 아 뭐라고야되 말안듣는 그냥 뭐 몰라? 파이어 반딧불 파이어플라이 날아다니는 그니까 지멋대로라는 뜻이죠 음 구급도구 음 어떻게인줄 알았어 치료하고 비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뵙네요 자 이 여자 이름은 테스입니다 테스 로버트를 만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거죠 예 흑인 마를렌 이따 나오는 여자고 외계인 외계인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감염체가 나오는거죠 외계인은 아니고 33만원 250기가 4205번 쓸 뭐 나쁘지 어 괜찮은거 같은데 새거가 32만원이면 괜찮은거 같아요 33만원 준거 33만원이면 그냥 사는것도 괜찮은거 예 그거 괜찮은데요 250기가 4205번에 어 나쁘지 않은데 헤이 워쌉 맨 뭐 없지 그래요 새거 사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세모 아 오래된 TV가 있어 위에 패드는 기본으로 따라옵니다 HDMI 선하고 아 아 아 냄새 쥐 쥐가 썩은 냄새야 아 맞다 HDMI 케이블 사야된다 어 맞다 나도 샀다 맞아 풀스포는 그냥 줘요 어 어 장비를 챙깁시다 어 모니터 사면 왜 뭐 한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죠 자 어 뭐야 어 세모 버튼 눌러서 레이디 퍼스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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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여자 힘 봐라 아 나 이거 덥냐 갑자기 어 자 여기서 이제 항상 위를 바라봐야 되죠 여자들 라라야 여자 되게 세요 쌈 잘해요 엄청나요 라라하고 삥가 떠요 이 여자 한번 보세요 여자 얼마나 잘 싸우는지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자 별다를게 없어요 여기는 그냥 쭉 가면 되구요 여기는 오랜만이고 나도 27인치 27인치 얼마더라 내가 얼마 줬지 20만원 중반 줬나 LG LG 27MA53 허어어 20만원인가 하여튼 20만원 줘봐 뭘 구해야되요 나는 캡쳐보드를 쓰니까 어 캡쳐보드를 쓰기 때문에 큰 화면이 아니에요 23만원 넌 생물학적으로 여자니까 비인해서 반가워 게임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예요 컴퓨터 안에다가 메인보드에 꽂는 거 어 뭐 동영상 공략을 하거나 어 저 게임 방송할 때 쓰는 거 게임 방송 안 할 건 필요 없습니다 캡쳐보드는 내가 손떻는 등을 켜야겠죠 네 엠뉴이 아니게 주무세요 잘자요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이게 포자예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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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중이 떠다니는 거 포자 예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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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에 가세요 대자님 빠이빠이 뭘 물건 없지 여기 원래 어두워요 그래서 이걸 쓰는 겁니다 아이씨 쟤가 있어 죽은지 오래되지 않았구만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게임이 진행하면 할수록 엄청난 매력을 줍니다 이지 이지 도와줘 얘는 안 죽이는 게 좋은데 사실 그냥 죽이소 빵 이게 주먹 깔끔하게 보냈어요 뭐 툭툭거리는 소리 안 들리죠 이게 다음 파스로 또 촬영하면 약간 음성이 조금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아프리카랑 같이 틀어놓은 거라서 자 일단은 영상을 하나 더 찍고 찍고